70000원대로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. 요게 지금 선택 1번인데 먼저 컬러 구분 해드릴게요. 블랙이 워낙 이제 기본이니까 블랙 컬러 하시면 요렇게 이제 머플러하고 커프스까지 해서 박스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전물처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버건디 있습니다. 버건디가 약간 조금 뭐랄까 퍼플하고 약간 와인이 섞인 듯한 그런 컬러여서 아주 오묘하게 이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면 화사한 게 좋겠다 싶으신 분들 그레이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싸가폭스 리얼폭스로 7만 원대면 저희 진짜 런칭 때 기억 한번 해볼까요? 저희 화사한이 싸가폭스는 핀란드산 싸가폭스입니다. 그래서 핀란드에서 특별히 이렇게 싸가폭스 억션에서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진짜 이 가격에 지금 이렇게 판매되는 거는 특별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 네.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서 이번 겨울에 이 아이템으로 주변 지인분들한테 선물 제일 많이 하셨대요. 정말 생생나더라고요.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이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. 그렇죠? 너무 좋아하시죠. 지금 아예 머플러만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커프스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좀 생생 내야 돼요. 왜냐하면 길이가 가격이잖아요. 이게 모피가 길이가 지금 이 폭이 다 가격인데 길이가 거의 지금 116, 1m가 넘어가요. 그리고 이게 여기에만 폭스고 뭐 커프스에는 비슷한 거 쓴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다 핀란드의 싸가폭스예요.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폭스하고 싸가옵션의 폭스하고는 또 워낙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블랙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모질이 너무 살아있는 거죠. 그래서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충분히 조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긴 겨울동안 충분히 다 활용하셨다가 또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 또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. 비포 애프터. 비포. 너무 허전해 보여요. 그렇죠. 그리고 너무 추워요. 목이. 요즘에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옷에 건 안 하면 허전해요. 허전하고 약간 초라해 보이고. 초라해 보이고 확실히 얘를 딱 하는 순간 옷도 좀 리모델링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집도 왜 부분적으로 우리가 벽지 바꾸듯이 옷도 좀 리폼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예쁘잖아요.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주문 굉장히 빠른데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.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쏙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V라인으로 해서 약간 좀 정갈하게 재킷 같은 거에 포멀하게 착용하셔도 좋고요. 얘를 살짝 돌려가지고 워머처럼 하셔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. 뒤까지 보세요. 완전 풍성하죠. 정말 되게 통통하게. 통통한 느낌이 진짜 되게 풍성해요. 정말 빵빵하고 풍성하고 아주 따뜻해 보이고 제가 스스로도 너무 따뜻해요. 그리고 이 손목에 있는 커프스까지 여러분 다 드리는 건데 이 커프스도요. 모양만 귀엽고 예쁜 게 아니라 어머 선생님 여기에 바람이 안 들어가서. 아니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차잖아요. 나는 추울 때 외부에 나갈 때는 이렇게 손등으로 내리거든요. 약간 장갑 같아요. 그러면 장갑 같애. 장갑 낀 것 같이 손등만 따뜻해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한 달은 더 잘 써먹을 것 같아. 당연하죠. 한 달 뭐 충분히. 내년에 가을부터 또 잘 써먹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11월 달에 또 꺼내서 또 써요. 맞아 맞아. 블랙 컬러 지금 주문 많습니다. 이게 지금 7만 원대 최저가. 방송 최저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네 모든 교회 감사합니다. 그렇 еш 너무